네. 네. 아 나이스 지금 하면 되나요. 1, 2, 3 야, 여기부터 빨리 1, 2, 3 자, 네가 먼저 셀스나? 네, 셀스 이거 해 자, 네 번째 경기 요넥스, 이용대, 전혁진 아, 딱풀의 원현호, 박주호 네 번째 경기를 시작했습니다! 서리질랑! 아, 여기 진짜 근데 기대되는 팀입니다 이용대, 전혁진의 조합 와... 오케이, 내가 먼저, 오케이 셀스, 리시벨 리시벨 한다고? 네 어, 땀, 땀이 벌써 흐르는데? 하이, 하이, 하이 저 선수 나... 궁금했었는데, 어우, 잘해 연습할 때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어, 예사롭지 않더라고 안다, 안다! 아, 따갑니다 아, 따갑니다 아, 따갑니다 아, 따갑니다 아, 따갑니다 아, 따갑니다 그러고 보니까 또 주호 선수가 머리를 아까는 올렸는데 너무 무서워 같은 사람 다른 느낌이네 진짜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잘했어 오케이 맛있어 다리 엉킨다 나이스 나이스 긴장했어 긴장했어 VMA 반석도 봤어? 빨리 가자 갑니다 고맙습니다 up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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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지겹다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. 이득치 않았네. 아니 근데 이후대에서 맞추는데 일부러 맞추는 거예요. 반전 포인트 하나가 전혁진 선수가 원래 단식 선수인데 복식을 뛰는 건 과연 어떻게 뛸지. 저희 선수들도 궁금합니다. 34세 모션으로 서른냇먹어서 할 수 있는. 진짜. 왜 그러지? 나이스 나이스. 이것도 일부러 맞춘 거예요. 이득치 않은 것 같은데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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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 내가 딱 들어왔어요. 발로 가렸지만 인이었어요. 와우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긴장하지 마. 잘했어, 잘했어. 너무 긴장했어. 그렇지, 알지, 알지. 오오오. 나이스. 저기 보이시죠? 저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해야 됩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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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좋습니다, 파이팅 좋습니다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에이. 으임! 파이팅! 파이팅! 아 아이스 형! 복싱라인도 잘 보네. 아이스 형님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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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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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0대8 이거 재밌는데요 되게 다양하게 важ다 좀 세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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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te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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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용재 선수 진심 스매싱 나왔어요, 좀 약간. 화이트! 아, 좋아. 화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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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라, 너무 빨라. 지금도. 지금도 너무 빨라요. 화이트! 가자. 오케이! 힘들어. 오케이. 오케이, 맞아. 오오오오. 오오오오. 오케이. 화이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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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혁진아 여기서 크로스 했었어야지 저게 나는 아 간식 선수니까 가능해요 간식 선수니까 화이트! 화이트! 탄게도! 화이! bene oh와와와 나 헷갈라 sorry 파이팅 한 개 더 한 개 더 12 대 13 파이팅! 파이팅! 한 개 더 가보자! 파이팅! 가자! 가자! 나이스! 하나! 나이스! 나이스! 하나! 나이스! 가자 가자! 화이팅! 하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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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13대 14.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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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표 2. 파이팅 파이팅! 파이팅 파이팅! 야 수진 씨 왜 이렇게 쎈 거야? 오케이 오케이! 아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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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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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긴장된다 이영대 전역대 선수가 승리로 가져갑니다 가자 가자 파이팅 스토리 어 승인이 세다 승인이 세 파이팅 스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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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계획된 거야. 놀라지 마. 야 들어온 거 보여. 야 화이트 너 들어와. 야 이제 때려버리잖아. 야 다 계획된 거라고. 우워하지 마. 뒤에는 이용대가 있다. 지진이 형 끝났다고 때리지 마. 다 받아 버릴 거니까.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 화이팅! 우와 좋아요! 우와 좋아요! 잘한다. 좀 들어가는데? 좋은데? 어 좋아할까?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우리가 무조건 이겨. 좋은 잘한다. 화이팅 화이팅! 오케이 좋다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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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 하지 마. 오케이 내 거야 하지 마. 좋아 좋아. 오케이 와. 뇌가 말린다. 어 힘내려 강한 데 오늘 아저씨 그래도 좋은데 quê? 4, 5, 6, 6, 6 힘들어 ounces 소리뿌리 S3 잘한다, 잘해. 하이! 좋아, 좋아, 좋아. 하면 안 되고, 하면 안 되고. 잘한다, 파이팅. 오케이. 살짝 아웃나갔다. 아, 힘만 땄었어, 너. 자비. 야, 근데 나한테 좀 때려. 됐습니다. 아니야, 아니야. 이기려고 해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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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야, 혁진이 불량 좀 챙겨줘. 처음 하는 건데. 아웃! 아잇! 뭐하냐! 뭐하냐! 아, 그런 거 좋아요, 그런 거 좋아. 너 이기려고 해, 또? 오케이, 이기자. 화이팅. 아. Queensland on the teaching Voyager. 어이. 어이, 좋아! 포! 포! 어常 어. 팀이 좀 빠지니까 확실히 좀 낫네. OK, 그럼 계속 가. 오케이. 오케이. 야야야야. 인지. 오케이 오케이. 8대5. 야. 아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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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점프 이만큼씩 또. 와. 오 추워 나이스. 야 써요. 앞만 세게 쳐도 다 받을 수 있어. 반대로 쳐야 돼. 화이팅. 근데 너 마연 잘 뱉는다. 뒤에 옆에서 말하라고. 다시 가보자. 소리 소리. 와우. 아 갈 때렸어. 아 갈 때렸어. 좋아. 10대6. 네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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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대박. 아이. 대박이야. 대박이야. 대박. 세월이 지나도 클라스는 영업. 좋아.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. 화이팅. 파이팅. 오케이! 야 이게 몸이 풀리네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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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혁재 선수 놀랬어요. 너무 빨라서. 이혁재 선수 놀랬어요. 너무 빨라서. 와! 와! 이혁재 선수 놀랬어요. 와! 이혁재 선수 놀랬어요. 잘한다. 잘한다. 하이! 하이! 아 준비 준비. 파이팅. 가보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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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치고 놀랬어요. 이거는 뭐야. 나이스! 오케이 좋아. 파이팅 파이팅! 되게 재밌어한다. 너 여기 와서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파이팅 파이팅. 원점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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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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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지호야 그런 거 하고 여기 여기 보고 세리머니 하는 거야. 알겠어? 예! 킬! 파이팅! 파이팅! 밥 잘 놓으셨 나요! 우aign檔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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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4! 정acaksın! 끝내야겠다 끝내야겠다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끝내야겠어. 와 뭐야. 오. 오. 적진.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. 오케이. 오케이, 반성! 좋아, 좋아! 잘한다. 지금까지는 좀 다르다. 빨라, 빨라. 오케이, 반성! 좋아! 야, 유니스트 선수가 강화한지 너무 재밌다. 어이! 아, 괜찮아. 90도만 해. 우와! 인테랑! 유니스트 선수! 유니스트 선수! 유니스트 선수! 유니스트 선수! 아, 일어나! 공보다 빨리 움직이고 혼자서 했는데 전 경기 때 용대 형이 머리 내리고 천천히 풀어가봐라. 그래서 풀어가봤더니 전 경기 때보다는 조금 더 잘 된 것 같아. 잘했어, 근데. 머리가 문제였어. 어, 아까 게임하는데 점프 이만큼씩 뛰고 지미집이 달라 그래. 진짜 깜짝 놀랐어. 생각보다 너무 잘 뛰어가지고. 진짜 잘했어. 진짜 잘 뛰더라. 그리고 또 눈빛 꽤 많고 봤잖아요. 살아있고 막 하는 게. 탄력이 선수들보다 더 좋아가지고. 남양주 운동길이라고. 확실히 선수들이랑 뭐 뺄 데도 없고 올려도 코스가 좋으니까 올리기도 애매하고 무엇보다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긴장했어요. 아, 아쉬워요. 재밌었죠? 아, 너무 재밌. 그럼 된 거예요. 혁진이. 아, 혁진이 좀 이렇게 해줬어야지 혁진이. 아, 혁진이. 아, 재미가 없어. 아, 혁진이는 진짜 그 뭔가요. 약간 포크 페이스가 쩔어 진짜. 웃다가도 플레이 시작하면 갑자기 막 앵그리 버드로 싹 이렇게 바뀌어버리니까.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. 오늘 그래도 아바디 처음 나왔는데. 힘도 좋으시고 배드민턴을 즐기려고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도 같이 독식을 하면서 같이 즐기게 되고 그렇지만 이제 명대 영수의 조금 하필 C사에 가다가 만들어진 이 거기에 좀 노란한 것 같고. 아니야, 아니야. 계획된 거 아니었어. 저도 옆에서 재밌게 잘 경계한 것 같습니다. 저도 오늘 와 근데 뛰어보니까 진짜 선수들이 점프 뜰 때 스매시 때리는 느낌을 받았어요. 그래서 조금만 더 늦게 준비하면 못 받겠구나. 라는 생각을 갖고 되게 스매시 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옆에서 당황한 것 같아요. 네, 당황했어요. 와, 이 정도 올리면 나한테는 안 오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오니까 실수하는 볼들이 많았잖아요. 당황했어요. 근데 스매시 때리는 거 너무 깜짝 놀랐고 즐겁게 했습니다. 네 번째 경기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! 좋아요! 알림 설정! 안녕! 안녕!